큐리 보이요 큐티 보이요 큐티 하나 둘 셋 형들의 왜 용보가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마셔라 아 이거 쉬울텐데? 이거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? 해볼게요 저 참빈 누가 봐도 될까요? 누가 봐도 참빈 참빈데 참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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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넘버 그치 아 그치 잘 꾸며셨어요 잘 꾸며셨어요 잘했어요 잘해주었어요 우리 멤버들 스테이 너무너무 고맙고 음 참빈은 눈물이 나네요 안 나요? 나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쎄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쎄요 울지마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으아 아 예 아 아 벌레예요? 무슨 벌레예요? 민호 씨 준비할게요 오 누군가의 비전을 가장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전은... 너, 죄송합니다. 짱빈 짱빈이 형 믿는다 여기서 창빈씨가 이기면 창빈씨도 5점이고요 여기서 창빈씨가 지면 찬씨가 5점을 받게 됩니다 창빈이 형! 지면 운동하지 마라 누가, whoever moves a step will lose 이기면 지는 겁니다 너 혼자 밖에 없어? 당기거나 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 창빈씨 안 믿네 맞아요 자, 준비 시작! VR! VR 확인! 창빈이 형 승리입니다! 창빈이 형 승리입니다! 창빈이 형 승리입니다! 창빈이 형 승리! 창빈이 형 승리 나왔고요 우리 phones уч外 Empire 제대로った 이ión은